오늘은 첫 출근이니까 제 일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람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지 뭐예요 그래 내일부터 다시 찾아보면 되지 뭐 그래도 슬픈 건 사실이야 그냥 그래도 어떡해 하필 이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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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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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지세요 됐습니다. 이 정도면.